으 으 와 아까 으 으 으 좀 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와볼까 아 이제 텐트 다쳤지? 그치? 텐트촌이 다쳤었던 것 같아 오! 고프 엄청 좁다 고프 꺼지겠고 아 다 다쳤네 이거 날씨도 여기서 자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날씨 좋으면? 여기서 근데 여기가 시간이 한 10시까지 이더만 그 뒤에 못자? 이용시간이 자는거 아니야 여기서? 숙박이 아닌 것 같아 숙박이 아니야? 어 어제 저기 그 저기 시설별 이용시간 봤는데 숙박하면서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긴 여기서 1박 하면은 방을 잡았는데 방을 잡았는데 저기서 1박을 아 그래서 나는 숙소 대신에 이거는 다 누리고 수원장이랑 다 누리고 여기서 1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아 방 대신에 1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근데 그렇게 안해주겠다 방을 팔고 방을 팔아야지 아니면 방이 꽉 찼을때는 일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성수기때? 성수기때는 여기 숙박 가능 여기 안 되는 것 같네 이용시간이 여기 어? 어제 여기였나? 어제 여기 아니였나? 어제 여기 아니였나?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어? 여기 그네 있어 그네? 그네? 시리벤츠구나 그 상징을 보고 있겠다 그 상징을 보고 있겠다 그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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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만 더 3분만 더